1. 식품위생법의 주요한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식품영양의 질적향상 도모 2. 전염병에 관한 예방관리 3. 국민보건의 증진의 기여 4.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에 의해 방지 정답 2번 전염병에 관한 예방관리 2.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일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영리급식시설 2.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비영리급식시설 3. 일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비영리급식시설 4.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영리급식시설 정답 2번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비영리급식시설 3. 식품위생법 규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2. 공인된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 3.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정답 2번 공인된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 4.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은? 1. 식품 첨가물을 넣은 용기 2. 식품 저장 중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3. 농업에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 4.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분해반응 이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식품 첨가물 정답 3번 농업에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 5.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하는 경우 즉석 판매 제조 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을 하는 경우 동일음면 동에서 식품 자동 판매기의 설치대수를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3.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농임 수산물 단순 가공품의 건조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4. 식품 운반업의 경우 냉장 냉동 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 3번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농임 수산물 단순 가공품의 건조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음은 식품 위생과 관계 있는 것들이다 이 중 미생물과 거리가 먼 것은 1. 세균 2. 효모 3. 곰팡이 4. 기생충 정답 4번 기생충 7. 부패된 어류에 나타나는 현상은 1. 눈알이 들어가고 맑지 않다 2. 아가미 색깔이 선홍색이다 3. 비늘에 광택이 있고 점액이 적다 4. 육질에 탄력이 있다 정답 1번 눈알이 들어가고 맑지 않다 8. 생선이나 조개류의 생식과 가장 관계 깊은 식중독은 1. 살모넬라 식중독 2.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3. 장연비브리오 식중독 4.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 3번 장연비브리오 식중독 9. 다음 세균성 식중독 중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1. 아리조나 식중독 2. 리스테리아 식중독 3.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4. 장연비브리오 식중독 정답 3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10. 대압조개의 독성분은 1. 솔라닌 2. 콜린 3. 삭시톡신 4. 무스카린 정답 3번 삭시톡신 11. 곰팡이의 대사 산물에 의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이나 생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물질구는 1. 식물성 자연독 2. 동물성 자연독 3. 진균독 4. 권패류독 정답 3번 진균독 12. 식품 첨가물 중 유해한 착색료는 1. 붕산 2. 롱가리 3. 아우라민 4. 둘신 정답 3번 아우라민 13.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는 1. 사카린나트륨 2. 아스파탐 3. 페릴라틴 4. 디소르비톨 정답 3번 페릴라틴 14. 식중독 발생 시 보호자의 조치사항 중 잘못된 것은 1. 식중독 발생 사실을 신고한다 2. 즉시 환자를 의사에게 진단하게 한다 3. 환자의 가건물을 원인조사 시까지 보관한다 4. 항생제를 복용시킨다 정답 4번 항생제를 복용시킨다 15.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은 특유의 부패치를 내는데 그 성분이 아닌 것은 1. 인돌 2. 황화수소 3. 아세톤 4. 휘발성 아민 정답 3. 아세톤 16. 상온에서 일반적으로 식물성 유지는 액체 상태로 동물성 유지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른 발연점의 차이로 2.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른 융점의 차이로 3.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른 가소성의 차이로 4.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른 유화성의 차이로 정답 2. 구성 지방산의 종류에 따른 융점의 차이로 17. 일반적으로 프로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하는 식품은 1. 효모 2. 녹엽채소 3. 콩나물 4. 감자 정답 2. 녹엽채소 18. 산과 당이 존재하면 특징적인 재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진 것은 1. 글리코겐 2. 섬유소 3. 팩틴 4. 전분 정답 3번 팩틴 19. 숙주나물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완두를 싹 틔운 것 2. 납두를 싹 틔운 것 3. 대두를 싹 틔운 것 4. 녹두를 싹 틔운 것 정답 4번 녹두를 싹 틔운 것 20. 육류의 색의 안정제 밀가루의 품질개량제 과체류의 갈병과 변색 방지제로 이용되는 비타민은 1. 나이아신 2. 리보플라빈 3. 티아민 4. 아스코르빈산 정답 4번 아스코르빈산